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촉즉발해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2월 2%를 기록한 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7%까지 오른 뒤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2.6%로 낮아지는 듯했다가 2월에는 다시 2.7%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국제유가인데요. 한은은 향후 1년간 물과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 석유류 제품을 꼽았습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서브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배럴 땅 95.4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군사총돌이 격화하면 국제유가는 더 오를 전망인데요. 시티은행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우크라이나를 강타할 경우 국제유가가 10%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JP Morgan은 배럴 땅 120달러를 가볍게 넘는 것은 물론 150달러까지도 극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제유가를 포함해 액화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